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젊어지셨어요. 나이들은 뭐랄 것 같아요. 연세가 그때... 69... 10년을 앞당겨 마셨어요. 10년 앞당겼다고 아주... 땡큐지 아주... 얼굴에서 밑에 부분이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름도 많고 이상으로 올려볼까 하고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처진 피부를 좀 당겨드릴 거예요. 팔자랑 이가주름 쪽을 개선하는 게 지금 현재 목적이고 이가주름이나 팔자주름 쪽을 이렇게 좀 당겨드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실밥을 다 제거하고요. 걱정 없이 잘 끝났고요.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턱선이 이뻐지고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너무 요즘에는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 사는 지은이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수술은 어떤 수술을 진행했었죠? 안면 거상했죠. 지금 한 40 며칠 됐을 거예요. 40 한 5일? 안면 거상 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학원은 바로 그 있던 날은 너무 좋았어요. 일상 하는데 지장 없이 잘 다녔어요. 요즘에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 쓰고 땡김이 차고 안경 쓰고 모자 쓰고 다 일상생활 했어요. 안면 거상 후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적은 없으셨어요? 불편한 거는 마스크를 빼면 약간 이제 멍이 좀 있고 그래서 그렇지 멍도 진짜 선글라스 쓰면 안 보이니까 일상생활에 불편해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면 거상 수술 전에 걱정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었나요? 수술이라고 하니까 나이도 있고 좀 불안하긴 했죠. 그래도 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걱정은 했는데 수면으로 하니까 뭐 걱정 없이 자고 일어나니까 끝났던데요? 순식간에 끝나고 가족분들 반응은 참 어떠셨어요? 그날은 오히려 이렇게 티가 좀 덜 나더라고요.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더라고요. 손주들한테도 할머니 어때요? 응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집 아저씨야 뭐 지금은 그래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요. 반응은 뭐 괜찮아요. 안면 거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많이 처진 건 아닌데 팔자주름하고 이 볼에 너무 살이 없으니까 그게 스트레스더라고 좀 당기니까 지금은 좀 좋잖아요? 20년은 지금 뛰어넘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면 거상 직후에는 좀 아프신 건 없었어요? 수술 끝나는 거 직후에도 바로 가서 저녁밥 했어요. 저녁 저녁 네 통증은 뭐 약 먹으니까 뭐 아파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기가 반응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그다지 아픈 거는 없었어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수술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었죠? 그때 머리 뒤로 해서 수술을 해주신다고 그랬고 가장 포인트가 이제 팔자주름 또 이제 목주름 올려주신다고 그랬고 또 뭐 부분적으로 약간 처진대 당겨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교정이 된 것 같아요. 효과가 진짜 만점이에요.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너무 젊어지셨어요. 네 나이들은 놀랄 것 같아요. 어 나이로 안 보이는 연시가 어때 69 10년을 앞당겨 가셨어요? 10년 앞당겼다고 아주 땡큐지 아주 너무 좋죠. 실밥을 언제쯤 보셨었죠? 실밥은 일주일 됐을 때 한 번 빼고 그다음에 2주일 됐을 때 두 번 놔놔서 뺐어요. 일주일에 아무튼 이 머리 앞쪽 이쪽도 빼고 그다음에는 안쪽 뒤쪽 안쪽으로 빼는데 한참 빼야 돼요. 얼마나 꼼꼼히 꾸며놨는가 안면과상 후에 좀 잘 보이고 싶었던 상대가 있으신가요? 친구들이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게 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10년 전에 했어요. 주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맨날 만나면 그 이야기하니까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죠. 가족이야 맨날 보니까 그렇지만 수술 직후에 현재 상태 한참을 비교하셨을 때 주차별로 좀 붓기가 어떤 식으로 빠지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붓기는 그렇게 많이 부은 건 아닌데 멍이 조금 더 오래 갔지. 2주 될 때까지는 좀 빨리 빠진 것 같이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서서히 내가 수술 안 했다고 하면은 좀 부었는갑다 할 정도로 한 3, 4주 차 됐을 때랑은 아무 지장은 없더라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멍 자국이 파랬던 게 노래 지면서 이제 3주 차 영상을 보고 좀 놀랐어요. 리프팅이 된 게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좀 체감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3주 차 때 점점 좋아진 게 보여가지고 이제 찍고 싶더라고 그때는 나 사진 너무 찍기 싫었어요. 아 손이 잘해? 내가 봐도 아니고 그 성혜가 갔을 때도 애프터, 비포 너무 창이 나던데요. 아 그 사진 내가 그 사진 좀 안 봤으면 쓰겠어. 이제 안 봤으면 좋겠어. 이제 안 봤으면 쓰겠어. 나 아니야. 안면 거상의 만족도 100점 만점으로 표현하자면 몇 점이실까요? 지금으로는 90점. 왜 그러냐면 10점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가면 더 좋아지겠지요. 그래서 90점 주는 거예요. 100점을 지금 할 수는 해도 되겠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단계니까 10점은 내가 여벌로 남겨놓는 거예요. 거상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죠. 다 좋아졌으니까 특히 제일 힘든 이것이 좋아졌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자매가 여자가 일곱이에요. 근데 이제 다 모였죠. 나한테 너무 젊어졌다고 너무 젊어졌다고 자기네들도 서울 어디냐고 가봐야 되겠다고 진짜 좋아졌네 그러더라고요. 확 느꼈나봐. 너무. 그리고 우리 제부도 완전 더 서울 사람이네 이러다. 서울 사람. 송파다른 사람. 서울 사람이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래서 자꾸 하게 되나봐. 아 어머님하고 동시대를 사랑하고 계신 분들 네. 중년분들 네. 그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혹시 이제 저같이 목주름이 많다든지 팔자주름 특히 팔자주름이 있으신 분은 아 겁내지 말고 그냥 아픈 건 없어요. 웬만하시면 저것처럼 수술을 하시고 한 10년 이상 더 젊게 살다가 우리 같이 늙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뷰 앱에서 지은 엄마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1탄 영상은 여기. 다른 영상은 여기.